이거는 직접? 예, 내가 만든 거. 말이야, 형 이거 진짜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쑥떡도 진짜 맛있어요.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많이 먹고 와가지고. 야, 이게 쑥떡도 진짜 맛있어요.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많이 먹고 와가지고. 야, 이게. 야, 이거는 진짜. 야, 이거는 진짜. 이거 좀 저 양반들 하나씩 잡숴봐야지. 저 양반들 먹어봐야지, 여기. 아휴, 누구를 드릴까? 이렇게 잘 웃는 양반 하나 드려볼까? 잘 웃는 양반 하나 드려볼까? 아휴, 참나. 이것도 하나 또. 여기 수고하는 양반. 꿀꿀. 꿀꿀. 수고하는 양반. 꿀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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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우죠? 아휴, 이거 한 입에 닿으면 좋은 거야. 그냥, 그냥 자꾸. 또 하나 드려야지. 다들 해야 되겠네. 이게, 이게 저기 우리. 이게 사랑이다. 아, 이게 저 사랑이 없게 되는 염교사님이 이거. 야, 하나 잡수세요. 근데 정말 맛있어. 이게 우리 집이 언제 와서 썩썩썩 잡숴볼 일 없지. 그러니까요. 이거 다 드셔봐야지. 이게 저 유재석. 내가 드려볼까? 자 써보세요. 내가 드리는 건 다르지. 그럼요, 어머니. 네. 음. 이거 들기름. 기비도 짜고. 아, 들기름이에요? 그래갖고 이게 야기하다. 그래서 이것만 잡수면 괜찮아. 음. 음. 이거 들기름이라서 아주 좋은 거야. 또 어떤 양반이니까. 또 어떤 양반이니까. 얼굴을 보면 먹고 싶은 사람 아는데. 얼굴을 보면 다 알아. 얼굴을 보면 다 알아. 얼굴을 보면 다 알아. 아, 이거 먹고 싶은데. 뭐 먹고 싶은데. 손이. 어디서 뜬금 먹고 싶을까? 아, 여기 안 돼있는 양반이. 말 쳐다보는 거 보니까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. 저 양반이 우승해서 먹고 싶어해. 아유, 참. 뒤에 숨어있다고 먹고 싶은데. 아유. 야, 아이세유. 꿀맛 보셔. 야, 근데 진짜 이 많은 떡이 이거? 근데 진짜 이 많은 떡이 이거? 우리 어머니가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싶어요 아이, 꼬슬라야지 이건 먹어 나 먹고 싶어 죽는 거 같았어 응 하우 아이, 잘 먹었다 아이, 잘 먹었어 또 이것도, 이것도 한 잔 더 먹어 아, 진짜야 아유, 이 양반이 아유, 이 양반이 무슨 음식을 먹고 싶어 무슨 음식에서 먹고 싶어 했는데 자, 여미연 쇼 나는 얼굴만 먹고 싶어 여미연 여사님아 얼굴만 먹으면 다 알아 이 양반이 잘 안 웃어 안 웃어 얼굴만 먹으면 다 알아 이 양반이 좀 잘 안 웃어 먹어 전 잘 안 웃어 먹어 와, 카메라를 다 보는다고 웃어 먹어 먹어, 웃어 아유, 참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.